오늘도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와 여기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구나 또 여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공동체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아셨죠? 네, 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공동체 중에 가정공동체나 국가공동체나 여러 공동체 중에 어느 공동체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제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리들이 모인 정말 비싼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요새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네, 새신자들이 많이 거듭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큰 기쁨이죠 네, 여러분 여기 일대대 지체들은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조카가 태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낳는 기쁨은 그보다 더, 아무튼 측량할 수 없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교에서 요새 성품 주제로 기쁨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사는 법, 이런 것을 책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교재에 보니까 자꾸 나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하는 것과 기쁨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소중하다고 알고 나는 귀하다고 알아야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스러운 가정을, 그 지리한 싸움을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이시고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당신, 여러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유학교 친구들에게 너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니? 너희가 태어났을 때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니?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너도 너 스스로 기뻤으면 좋겠어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저희 셋째 이름이 기쁨이에요 너무 예뻐요 셋째는 계획하고 가진 건 아니었는데 낳고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졌을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기쁨이라고 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아, 기쁨아 그러는데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계획하지 않고 낳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은 계획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세각족분들이 많이 오시고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쁘죠?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세신자분들을 봬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요 주일날 어떤 10월 9일날 세가족 성령 집회 때 방언을 받은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려고 저기서 걸어오시는 걸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분은 털도 많으시고요 누군지 아시죠? 털도 많으시고 여기 왜 안 오셨을까? 너무 안타깝네요 털도 많으시고 나이도 되게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보다 어리신 줄 몰랐어요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털도 있으시고 되게 덩치도 크시고 남자분이시고 되게 나이도 있어 보이시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아침에 11시 전에 시간 맞춰서 오시는 그 발걸음과 그 얼굴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제 며칠 안 된 아기이기 때문이죠 10월 9일날 예수님 만나셨으니까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된 신생아인 거죠 우리가 신생아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세가족분들 만나셨을 때 그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탄생과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났어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태초부터 너에게 가졌던 내 계획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네가 풀어가는지 보고 싶어 태어나지 않게 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세정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살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왜 태어났을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쁘다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고 기쁨이가 저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뭘 해주겠어요 기쁨이가 그냥 제가 해줄 게 더 많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또 밤에 자꾸 깨요 밤잠도 설쳐야 되고 피곤한 일이 더 많죠 사실 아기한테는 그런데 기쁨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쁨이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리고 그냥 엄마라고만 불러도 이뻐요 참 이것을 느껴보셔야 되는데 우리 일대대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 왜냐하면 아기는 그냥 아무것도 날 위해서 해주는 건 없거든요 피곤하고 어렵고 어떨 때는 되게 고단하고 하루 좀 쉬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엄마 엄마 하면 그냥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고달픔과 여러 가지 근심에 찌들어서 있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께 아빠 하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웃을 때 정말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저희 있듯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아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알고 누구와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무엇을 하고 살지, 누구하고 살지를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살아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난 심지어는 왜 태어났을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대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대학 졸업하고 급하게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간이 좀 있으면 그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 여자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교수님은 아주 일찍부터 정체성을 확립하고 막 달려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 낳고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우울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뭐하고 살지 모든 사람이 겪는 정체성이 혼란인데 다른 나라 교육체계에서는 이걸 좀 일찍 깨트려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줘요 아이들한테 지금 샤인랜드 스쿨 학생들이 얼마 없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얘들아 너네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고 누구와 살지를 일찍 깨달아야 행복하단다 이거를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대요 이 질문도 왜 힘드냐면 누구랑 살지, 무엇을 할지가 이미 너무 정해져서 힘드시대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이미 너무 정해져서 바꿀 수 없어서 힘드시다고 어쨌든 20, 30대 잘 정하셔서 잘 깨달으셔서 아니면 10대 때 이 질문들을 이미 일찍 깨달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인랜드 스쿨 학생들은 복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던져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된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 기쁨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이렇게 확립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나라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디모대전서 5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어떤 법들이 나오는지 이 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잘 듣고 이대로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앉아서 듣고 끝나면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이거를 오늘 들으시고 음 오늘 하루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해야지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지 하나라도 변해야지 이럴 때 이 시간이 아주 가치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봅시다 어떤 질서와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1, 2절에 보니까 어른을 대하는 법과 또 어린 사람을 대하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대학연학교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딱딱하고 가르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빠를 대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도 아버지를 대하듯이 공경하고 부드럽게 공손하게 또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사님들에게 대하시길 원합니다 권사님도 좋으시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형제에게 하듯이 나이 어린 여자에게는 여동생을 대하듯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똑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정에서처럼 여동생 대하듯이 남동생 대하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걱정해주는 것이 또 교회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해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참 하나님은 과부를 사랑하시나 봐요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과부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참 여자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남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참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정말 그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낮았대요 여자는 배우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깐 꿈이 없으니까 자꾸 치장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여자에 대해서 자꾸 치리를 하는 게 그 당시 여자들이 배우지 못하고 배우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켰나 봐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자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죠 여자들이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케어도 잘하고 아주 목자들, 여자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과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봐줘라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게 또 교회의 질서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과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가 외로운가 누가 가장 힘든가 누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가를 살펴보시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누가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누가 어려운가 누가 마음이 찢어지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나 찔리던지요 저희 남동생과 또 저의 도련님에게 거의 전화를 못했네요 저도 회개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은 저희 도련님의 생신이셨는데 제가 선물도 하나 못 챙겼네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을 좀 챙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로들, 감독들, 이런 직분들을 지금은 거의 목사님들이 하세요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라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이 주의종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유산과 기업과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의종들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들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단임 목사님은 정말 많은 것을 바치셨어요 제가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단임 목사님은 21일 금식을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3일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정말 혼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 21일 금식 기간 중에도 신방을 다니시고 설교를 하시고 인천공항까지 찾아오시는 참 성도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종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집화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업을 받을지를 쭉 나열하였는데 다른 집화 중에 레위 집화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뭐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켜서 공급시키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일하고 백성들은 뭔가를 해서 기업을 삼지만 주의종은 하나님이 기업 되시고 이 땅에 기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주의종들을 여러분이 섬기시지 않으면 그들은 기업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주의종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종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이랬던 것을 목격하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음성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완전 원하는 바죠 여러분들도 온 땅이 울릴 정도로 여러분의 귀가 흔들릴 정도로 불같은 말씀이 세정아 이런 식으로 임했으면 좋겠죠 제가 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토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불 같은 것이 이만한데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 모세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다 놓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몸을 힘들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선지자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종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셉마을 초등부 설교 때 절규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솔직히 어른 설교보다 아이들 설교가 더 힘들거든요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 앞에서 제가 서는 게 부끄럽고 떨려요 그리고 어른 아이들은 어떤 미사역으로도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절규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 이 두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가지 않으면 샤이닝스쿨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 다니는 너희 아이들 너네 몇 명? 너넨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지 제가 막 절규하면서 설교해요 그래서 주의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쩌렁쩌렁하게 울려주실 수 있어요 이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것처럼 불같이 임하실 수 있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후려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하나님 음성이 임하면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도 두려워 떨며 일어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심할 거라고 몸을 가늘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힘들 걸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종에게 대신 주의종의 성대로 주의종의 생각으로 주의종의 몸짓으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부족하고 도구는 미쳐내도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귀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종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주의종의 말씀을 잘 청정하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종에게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의종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섬기는 분들이 있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어떤 팔로워이기를 내 밑에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팔로워들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길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강해 주세요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오죽할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데 당장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에게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오죽할까 보이지 않는 분한테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프리만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보이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 보이는 선생님에게 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생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목사님께 잘하면 하나님께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늘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적용하실 때 내 목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담당 목회자분에게 밥 한 끼 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또 나의 리더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예전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셨던 리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혜종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는가 제가 그동안 쭉 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뢰와 순종 저는 할 일이 많고 많은 생각이 있어서 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일을 맡길 때가 있거든요 요만큼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치만 그걸 따라와주는 신뢰하고 따라와주는 팔로워가 있을 때 행복해요 단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많은 환상과 나누기엔 너무나 크고 아직은 열 수 없고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한마디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와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혜종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를 신뢰하고 따라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또 주혜종이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혜종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실 때 신뢰하며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왜 이러고 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얼마나 헛지시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입버릇처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보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어렵게 한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 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가르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막 다루시고 벌주시고 불같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요셉마을 설교 때 초등부 설교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네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매주 말씀을 들었고 성경도 읽었고 암송도 했고 샤인랜드 스쿨 아이들은 매일 말씀 암송하고 매일 듣는데 왜 알고 듣고 배운 대로 안 사라질까 배우고 알고 들은 대로 바로바로 된다면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데 어떤 3학년짜리 아이가 참 그 아이 참 기대되는 아이가 있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원죄 때문이에요 3학년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맞아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 뇌죄가 뇌죄성이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들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가 막 엎어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게 이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안 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들은 대로 사는 게 안 돼요 내가 암송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눈빛과 내 마음과 내 몸짓은 왜 이렇게 죄인일까요 나에게 왜 아직도 안목의 정형 육식의 정형 이생의 자랑이 있을까요 와 아무리 해도 안되네요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제가 요새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수많은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에 막 울면서 기도를 인도했어요 지금 이 시간 전두산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이거는 또 아는 것으로 끝나 이 시간 기도해야 돼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법 어린 사람을 대하는 법 과부를 대하는 법 어렵게 힘든 사람들 섬기는 거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의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알고 듣고 가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미 또 불평하고 있는데 내 눈빛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교만한데 주변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요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는 애 하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